오늘 할 게임은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s 라는 게임 할 거고요 한쪽이 폭탄 해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한쪽이 그 폭탄 해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폭탄 해체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밖에 안 보여요 그 자기 화면이 화면 공유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할 수 있다는 거 서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해서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이 말이네요 그럼 이제 암컷의 호흡과 수컷의 호흡이 한 명씩 필요하네요 제가 수컷의 호흡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통강님은 수비가 어울리는 거 예? 수비는 약간 규리님이 어울리는 게 아닌가 준비되시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폭탄 이제 저희 둘이 첫 경험하는 거네요 이거 통강이 처음 맛있게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지만 한번 해보겠어 쉿 어 어두워요 통강은! 괜찮아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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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 통강아 괜찮아? 어 규리형 여기 어디야? 폭탄을 해치하는 방법 부인이 뭐가 보이는지 나한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전선이 보여 검은 전선 파란 전선 빨간 전선 파란 전선 빨간 전선 뭐야? 어 세 개에서 여섯 개까지 있는 건가?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있어 마지막이 검은색이야? 아니 맨 위가 검은색이야 잠깐만 그러면은 첫 번째 걸 잘라 첫 번째 거 어 잘랐어 다음에 뭐가 있네 다음에 어 왼쪽 아래에 기호표 있는데 기호 오케이 오케이 차례대로 눌러야 되는데 맨 처음에 뭐가 있어? 형 이거 기호표 알아? 어 어 그 모양으로 말해줘 그 일본어 일본어 니은 쓸 때 뒤에 붙이는 거 맨 첫 번째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 그 기호가 뭐 뭐 있어? 차라민 엑스 뭐 전기 같이 생긴 거 그리고 오 오 모양 틀린 거 같은데? 시X년아 야 이 개새끼야 야 미안해 지금 4개 있지 4개 그 어 어 시X년아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설명서가 없는데? 형 그게 무슨 말이야? 진짜야 진짜면 뭐 어쩌라고 나 나는 최선을 다해 찾는 중이야 여기 앞에 있다고 그러면 너가 마음 다는 자로 둘러봐 동강아 동강아 동강이 죽었네? 유튜브 내가 가져와야지 내 유튜브 어디다 쓰는데?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강아 내 목숨은 너에게 달렸어 여보세요? 아 동강아 들려? 형 지금 들어간 거야? 어 동강아 나 여기 이상한 바탕에서 어떡해 어 일단은 와이어 있어? 어 와이어 와이어 불러 와이어 몇 개야? 여섯 개야 맨 위부터 맨 위 노란색 어? 노란색이 있으면 안 되는데? 나 나갈 수 있지 장난아? 어 빨간 와이어 있어? 빨간 거 있어 빨간 거 있다고? 왜 당황하는 거야? 아니야 형 나 믿지? 어 나 믿지 있지 네 번째 찰나 그거 매뉴얼에 있던 거 맞았던가? 매뉴얼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? 나 이거 당황해 형 시X년아고 있어! 알았어 알았어 빨간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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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 떴어? 초록색 떴어! 자 그 다음은 아까 말한 그 무스보가 있어 아니야 형 버튼부터 하자 버튼부터 그래 버튼부터 하자 버튼 무슨 색깔이야? 빨간색이야! 뭐 뭐라고 써져 있어 글자가? 뭐라고 유지하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놔 어! 됐어 됐어요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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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그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도용히고? 도용히고! 알았어 형! 정신 차려 시X년아! 나 진짜 아니야! 형 4발만 들으면 살 수 있어! 아 나 진짜요 진짜요 형 그 키패드가 어떻게 생겼어? H랑 A, C, 사람인 잘해 줄 수 있지 형 그러면은 A에 짝대기 날린 거 있지? 먼저 눌러 따가! 사람인자 눌러 따가! X랑 Y 섞인 거 눌러 따가! C 뒤집힌 거 눌러 따가! 됐어! 다행이다! 통과! 나 살았어! 오케이! 다행이다 누군가 날 죽였는데 자 이번에 방에는 어떤 새로운 보물이 있을까? 아 형 우리 부자 되는 거야? 내가 보물 가져올게 통과! 폭탄이야! 왓 더 팍! 아아아아아아악! 통과! 살려줘! 와이어가 있어! 와이어! 와이어 몇 갠데? 와이어가 세 개야! 빨간 와이어 있어? 빨강 있어! 그 맨 밑에 있는 파란 색깔 와이어 잘라! 틀렸어! 출발! 아니 파란 와이어 두 개라며! 아 잘랐어! 잘랐어! 위에 걸 잘라버렸어 형 위랑 아래랑 구분할 줄 알지? 아 당연하지 뭐 있어? 버튼 있어? 폭파라고 적혀져 있어! 폭한이라고 적혀있다고? 폭파! 형 그 배터리가 몇 개야? 배터리가 없어! 어? 홍콩아 선배님 나와있어! 아 잠깐만 잠깐만! 형 그 클릭으로 배터리 좀 돌려봐? 배터리 진짜 없어? 아 배터리 두 개야! 아이씨! 그러면 눌렀다 바로 놔! 어딨어! 내가! 아 있어 있어! 오케오케오케! 그리고 뭐 있어? 그 큐브 있어 큐브! 빨간색이 먼저 버려요! 빨간색이 깜딱거린다고? 어라? 뭐야? 어? 파란거 눌러볼래? 켜! 체이아이! 제발! 제발! 이거 뭐야! 하하하 나 바람한테 체인하면 끝났는데 제발! 하.. 빨리 살려줘 시리얼 넘버가 몇이야? 이키! 8! X! F! 9! 승강! 하심쇼! 하심쇼! 빨간거에 불 들어와? 하아 좋아! 노란색? 눌러봐! 하심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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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왔다고? 어! 누가? 빨간색 눌러봐! 이 시민은 뭔 개소리야 이거! 누가? 어? 저세상에서 잘 살고 있니? 규리는 항상 항상 통강이를 응원해 비록 죽었지만 통강이는 남아서 인생을 즐기렴 규리야!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설명하도록 하지 오케이 발진 준비 해라 버리겠다! 들어가 정강아! 렛츠 기릿! 어? 여보세요? 여기 어두워! 로나야 잘 들어갔어? 우와! 뭐야!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지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보춈를 놀리고 그런 제휴로 벌을 받을 시간이야 살려주세요 자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나올 수 있다네 저요 어떤 폭탄이 준비되어 있을까? 어.. 일단은 폭파 버튼이 있어 폭파 버튼 하얀 색깔에 배터리 두 개 있어 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구나! 어! 누가 탐대! 어 됐어! 저거 다음엔 그리고 무슨 팬맨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뭐지? 팬맨이 있다고 팬맨? 미로찾기 있는데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자! 동그라미가 어딨어? 동그라미가... 어? 어? 일단 동그라미가... ㅅㅂ? 형 좋댔어! 왜? 나 좌표 볼 줄 몰라! 아 멍청아! 어 1,2,3,4,5,2열 다섯 번째! 그리고 4열 두 번째! 아 오케이 오케이! 그러면은 0월에... 어? 어? 아! 그 2열 다섯 번째 A는 오른쪽으로 한 칸! 그리고 아래로 다섯 칸! 형! 오답 떴어! 그럴 리가 없는데? 붉은색 삼각형이 어딨어? 붉은색 삼각형 1열 다섯 번째! 그러면은 위로 한 칸 가볼래? 그 2열 한 칸을? 어 가졌어 가졌어! 어!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위로 한 칸! 아니 동그라미로 옮길 순 없는데? 하마는 아까 움직이지 않았어? 아니야 나 그 하얀 색깔만 움직여줘! 근데 하얀 거래! 위로 한 칸! 막혔어! 막혔다고! 버클 쓸리가 없는데? 아니야 0.3점! 2점! 개새끼야! 자 오늘 이렇게 폭탄 해체 게임 감귤 님이랑 해보았습니다. 재미있으셨습니까? 재미있었습니다. 언제 통강이를 죽이고 유튜브 채널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냥한 마음씨와 똑똑한 두뇌를 이용해서 통강이를 살려냈기 때문에 아주 보람사한 콘텐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야? 내가 그러면 지금 너 죽여줄까? 안녕! 안녕! 왜 너 죽여줄까?